내게 전체 주식 시장은 일종의 바다와 같은 것이다. 아주 크고 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는 바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려 하는가? 아무리 해도 그 큰 바다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데 말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튼튼한 원양어선을 한 척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다음에는 다가올 파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탄탄한 주식을 사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작은 돗단배가 아닌 대형 항공모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다. 주식 시장의 한 가지 잘못된 관점은 시장 흐름이 주식 투자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파도 자체보다도 선박의 종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항공모함을 사는데 내 돈을 투자하고 싶다. 타고 가는 배가 크고 튼튼하면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상관없다. 따라서 바다의 행동을 예측하기보다는 올바른 배를 고르는데 더 신경을 써라. 그것이 더 쉽고도 안전한 길이니까.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박영홍님이 지은 얘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입니다. 박영홍님은 농집 투자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 15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자녀들에게 투자에 관해서 알려주려고 썼다고 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간 잡아서 들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다가 폭락시장에서 번 돈을 다 잃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다시 주식투자를 시작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다가 다시 큰 하락을 맞아 번 돈을 다 잃고 주식을 패대기치고 하기를 수차례 반복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항상 주식투자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벌고 잃기를 무한 반복할까 도무지 이해가 안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좋은 투자 서적을 읽어서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투자 손실은 일어나게 마련이고 이때 시장을 떠나지 않고 좋은 기업일수록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을 위해 썼다고는 하지만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투자는 가장 훌륭한 실패공부다. 2. 투자는 인내와 배움의 과정이다. 3.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를까. 4. 위기를 역사의 과정으로 보라. 5.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구별하기. 6. 농심투자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는 가장 훌륭한 실패공부다. 우리는 실패를 싫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경험이라는 것은 실패와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와 연관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성공이란 많은 실패와 실수 위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는 성공은 우연일 뿐 진실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 이루어진 성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의 세계도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우는 가장 치열한 도장입니다. 실패를 단순히 한순간의 실패로 잊어버리는 차원을 넘어 경험과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채득하게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위대한 순종 투자자였던 앙드레 코스텔라니 같은 이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제시 리버모어나 오렌 버핏도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경력과 지식이 부족하면 당연히 투자에서도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실패와 좌절에만 몰두하는 이들은 결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이 이 투자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마련인데 그 확신만큼 실패했을 때 더 크게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실패의 고통을 연단과 성숙의 계기로 삼는 것이 종국의 성공적 투자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즉 실패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성공적일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했다 한들 그 안에서 무언가 값진 교훈을 배웠다면 그것은 실패한 투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분해 넘치는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든가 남의 말에 흔들리면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모두를 우리는 투자의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원칙들은 가장 기본적 이론인 동시에 몸소 겪지 않으면 제대로 소화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실로 주식투자의 오랜 역사들을 살펴보면 시장을 주도했던 투자자들이 무서운 분투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 험한 세월을 뚫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살펴보다 보면 경외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것을 이겨내고 실패를 넘어 다시 도전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식투자는 성공을 넘어 실패의 위험도 함께 배우는 도장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실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성공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그것을 발판삼아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자기개발 서적을 읽으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주식투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는 인내와 배움의 과정이다. 많은 이들이 워렌 버핏이 주식으로 부자가 된 것은 가진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에 맞자 결국 주식투기로 돈을 번 것이니 그리 대단할 것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많은 이들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법니다. 특히 주식시장 경기가 좋을 때는 너도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몇십 년간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번 돈을 얼마 안가 주식으로 모두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이른바 깡통 계좌를 차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40년 이상 계속해서 주식을 투자했음에도 실패보다는 성공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워렌 버핏의 성과와 재산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이면에 놓인 그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 시간에 대한 투자를 먼저 보려는 사람은 드물다는 점입니다. 워렌 버핏은 어릴 때부터 증권 세일즈맨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자주 증권회사를 드나들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시세판을 보면서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의 지도로 주식을 시작했고 그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특수한 직업 덕에 주식 부자로 자라날 수 있는 싹을 조금 더 쉽게 틔울 수 있었던 셈입니다. 워렌 버핏은 숱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가치 투자는 인내와 노력이 핵심임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를 골자로 하는 투자인데 가치 투자론자들은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이며 그렇지 않을 시엔 모두 투기다라고 정의할 정도입니다. 가치 투자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종목을 고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뒤 정확하게 투자 종목을 골랐으면 부하 내동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 기업의 주가가 충분히 오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지금 투자 인생 40년이 지난 워렌 버핏은 어떤 모습입니까? 돈은 잃어도 경험만은 잃지 않는다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을 가장 잘 실천함으로써 이 시대 최고의 투자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실패에 대한 면역력,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이 없이는 결코 도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해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하여 큰 금액을 몰아넣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멀리 내다봤던 워렌 버핏처럼 투자는 자기 자신의 경력과 지식의 성장 속도에 따라 천천히 조금씩 오래오래 투자해야 합니다. 오래 생존한다는 것 그 자체가 투자자에게는 큰 무기입니다. 오래 살아남을수록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성공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단번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평생 동안 부자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경제 교육 그것이 현명한 투자자 아이를 키워냅니다.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하는 성실함, 올바른 투자 철학, 그리고 강한 인내심이 세계 최고 부자 워렌 버핏의 성공 비열입니다. 이 점을 일찍 깨달은 아이라면 자신의 삶과 경제 활동에서도 기다리고 인내하며 오래 살아남는 성공적인 부자이기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를 하든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강한 인내심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를까? 투기,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함 또는 그 일,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부동산이나 주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이 시간과 정성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부인지 아니면 1억 천금인지에 따라 투자와 투기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결과도 확연히 다릅니다. 한때 돈을 불리겠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 상승과 여러 경제적 혼란을 불러온 부동산 투기가 횡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의 천국이라는 말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투기는 한때의 경기를 절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코 장기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거품 경기가 꺼지자 부동산 투기로 실패한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한 것은 사필 규정인 것입니다. 즉 투기는 한 사람을 단기적인 1억 천금에 눈이 멀게 만들어 폐망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보다 더 투기로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에 내동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부하내동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충동구매와도 비슷한 뜻입니다. 내동매매의 덫에 걸려들면 당장 그 주식이 오를 것이라더라 누군가 이것을 권유하더라 하는 풍문과 욕심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동매매는 10중 8구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설사 한 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금세 다시 잃게 됩니다. 저는 개인투자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저의 판단으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투자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가장 기본적인 주식투자 성공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신중함입니다. 제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업을 방문하는 것도 공개된 데이터 이외의 것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현장에서 회사의 분위기를 보고 직원들과 하는 대화 속에서 그 기업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조한 주인의식 또한 중요한 성공 원칙의 하나입니다. 이는 내가 투자할 회사는 그 일부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투자 전에 믿음과 확신이 가는 기업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수많은 변수를 통해 움직이고 그만큼 투자할 기회도 많으나 그럼에도 누구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려운 만큼 남다른 인내력과 절제력, 분석력과 정보력 등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투자함으로써 더 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투자란 시장 참여자들이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하고 기업도 투자자들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수년 전 저는 오랜 기다림을 전제로 보령제약의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회사의 주식을 살 때만 해도 그 가치가 월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가치를 가늠해 보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보령제약 주식은 예상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고 6년의 기다림 끝에 매각하면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내동매매에 관심을 두었더라면 더 높은 단기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에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투자와 투기는 결국 부하 내동하지 않는 것 장기 투자의 유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참고 살피는 절자력과 일시적인 위기가 닥쳤다고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을 의미합니다. 지내다 보면 많은 지인들이 저에게 유망한 주식과 매매 시기를 물어오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줄곧 상한가를 기록한 주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 주식의 가격은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별다른 이유 없이 올랐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작전세력의 농간이 상한가의 이유라면 폭락 사태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 곧 상품화된다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렇다고 사놓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투자 방식입니다. 기다림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주춤거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경영을 잘해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잘 안 될 때 역시 외부의 원인이 있는지 내부의 원인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잘 되는 이유가 경영을 잘해서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잘 알되는 원인이 외부에 있더라도 기업 내부에 이를 이길 역량이 있다면 역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익이 좋은 기업이라도 경영자가 흥청망청한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이 기다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4. 위기를 역사의 과정으로 보라. 주식 시장은 결코 가만히 정지해 있거나 한 가지 변수에 의해서만 오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고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 경기 등 수많은 변수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분석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예로 저는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을 때 주변이 많은 만류에도 분류하고 주식을 많이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자신만의 관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게 투자는 위험을 즐기는 일입니다. 남들이 다 타는 배에는 자리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는 새로운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찾아올 때는 결단력과 배팅력이라는 강력한 용기가 요구됩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자 기업들은 위축되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이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우량기업 중심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한 주식들을 세밀하게 살핀 후 그 중에 우량주인 보령제약과 고려개발 KCC건설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런 뒤 그것을 오래 보유할 생각으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우량기업의 주식은 값이 비교적 비싸지만 건실한 기업의 주가 흐름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량기업은 위기가 지나면 반드시 주가가 급락세 이전 시세 이상으로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9.11 테러 나는 위기 속에서 이들의 주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였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9.11 테러 나는 초유의 사태가 오히려 저로의 기회를 가져다 준 셈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길게 보십시오 라고 답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길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위기를 역사의 한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위기를 맞았고 또 이겨냈습니다. 저에게는 9.11 테러도 지나간 역사의 위기처럼 곧 극복될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경제 지식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신문을 펼쳐볼 때 경제 면만 열심히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공부입니다. 신문 전체를 펼쳐놓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가야만 주식 투자를 위한 넓은 시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 안목에서 현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잘 아는 아이보다는 세상을 잘 읽는 아이가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식 투자는 아이에게 세상을 읽는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구별하기 여기서 저는 특별히 한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주식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좋은 주식이란 결국 좋은 기업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주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대수익률, 투자 지표를 넘어 기업이 놓인 환경과 경영자의 마인드, 연구개발 능력, 아이템과 시장의 지위, 현금 흐름, 나아가 전체적인 가치가 얼마 되는지가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주식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치열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은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확실히 좋다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구분해 보자면 주식 가격, 다시 말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서 희망을 보고 투자를 늘려가고 주식 가격도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주식이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적 경제 환경 요인도 있으나 같은 환경 하에서도 회계의 불투명성, 적자 경영, 공금 횡령, 경영권 불안정 등 회사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아져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주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팔려고 내놓기 때문에 주가는 자연히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논일 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구리가 뛰기 전에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기업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즉 내부 투자 등을 할 때는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또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심리가 반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서 항상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스스로 기업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그 사람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주식을 고를 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가장 철저하고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읽거나 한 기업 주가를 먼 과거까지 분석하려면 지나친 공을 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만큼 주목하는 회사라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 외에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를 읽을 수 있는 보다 간단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바로 주가의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하나의 가격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시 전체가 약세일 때는 하락 곡선이, 장세가 좋을 때는 상승하는 식으로 변동이 들쑥낙쑥합니다. 코스피 지수만 봐도 현재 주식 시장이 위기 상황인지 경기 호전 국면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한 기업의 주가 흐름에도 해당됩니다. 모든 주식은 곡선 형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불안감부터 느낍니다. 하지만 불안감에 초조해야 하는 대신 그 곡선이 어떤 움직임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일은 투자 수익을 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주식 가격이 오른다면 그 주식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도 제가 잘하는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오를 때면 주변 분들로부터 대체 저 회사의 주가는 왜 갑자기 급등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처럼 동종업계에서 유난히 상승자를 타고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인수합병이나 시설 확대, 수출 증대 등 다양한 좋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 덕입니다. 앞으로 그 기업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무조건 주식부터 사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급등하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호재성 정보들이 모두 거짓인 것은 아니며 여기서 적절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의 매매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앞으로 그 주식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한 대주주가 그 주식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판단해 한꺼번에 팔아버릴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주식 가격은 대규모 물량 방출로 인해서 대폭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소문만 빚고 오를 대로 오를 주식을 뒤늦게 매수한 투자자들은 재빨리 그 주식을 팔지 못한다면 주가 폭락으로 당연히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편 그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던 소문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문만으로 크게 상승한 주식을 택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시라는 곳은 매우 미묘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대감이 지나쳐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식들을 뒤늦게 비싼 값에 사들일 경우 하락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성이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기업이 단지 주가가 오름세에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장기 상승세에 진입한 경우 뒤늦게 매수한 투자자들에게까지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살피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즉 좋은 주식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에 있는 주식인데요. 그래도 너무나 과대평가한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기업은 언제 사더라도 기다리기만 하면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심 투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박용옥 투자자님의 핵심 투자 방법인데요. 6.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한다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투기와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식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 사람 얼마 안가 깡통차겠군 속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저 역시 증권사에서 근무했을 때 투기꾼처럼 주식을 사고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 호된 대가를 치렀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단기 매매에 주력하다가 나를 믿고 투자한 고객들과 지인들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나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인 책임감 때문에 제가 사들였던 어머니 집까지 팔아 손실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사냥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코 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개인 투자자로 전향한 뒤에도 그때의 급박했던 상황은 종종 떠올리면서 욕심을 절제하곤 합니다. 책의 주식은 농부의 심정으로 투자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농부란 좋은 씨앗을 골라 정성을 다해 가꾸고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는 사람입니다. 또한 농사가 인고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실을 수확할 수 없듯이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저를 지나치게 정도를 걷는 보수적인 투자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재치 있다거나 성공 제조기 투자자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투자 설명회를 나갈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는가? 성공하는 투자 방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대답은 소박합니다. 농부처럼 투자하라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놀라는 분도 많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단순히 유가증권을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 주식 투자는 직접 회사를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참가하는 하나의 대리 경영이자 농사를 짓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정도는 분명 하나입니다. 내가 사업한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 주주로서 대리 경영을 통해 그 사업을 운영한다는 마음 자세만 있다면 어떤 외부적 변화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농심 투자라고 부릅니다. 농부에게는 네 가지 미덕이 있습니다. 바로 금명과 성실과 정성과 감사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 기업을 정성을 다해 고르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늘 소통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사업이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면서 동행하고 때가 되면 갈무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농심 투자의 핵심이자 제가 주식 농부로 성공할 수 있었던 투자 방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가치 분석을 통한 장기 투자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일이 상식의 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주식 투자도 상식의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하루아침에 모에서 쌀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어떤 종목이 하루아침에 대박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간혹 사냥하듯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맞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다시 말해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계속 사냥하듯이 투자를 하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껏 많은 경험을 통해 농심 투자법이라는 투자 사계법을 고수하고 지켜왔습니다. 이는 하나의 주식을 선택해 그것으로 수익을 얻는 과정을 사계의 흐름으로 보고 각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등의 시기별 전략에 따라 그에 필요한 전략을 짜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갖고 가을에 수확하듯이 주식에도 이 같은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어린이 주식 투자의 요점인 셈입니다.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는 항상 정답일까요? 본인은 전업 투자를 하는데도 20여개 기업에 투자하는데 시간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많은 주식에 투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는 한두 달의 싸움이 아닙니다. 짧으면 3, 4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오늘날 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일단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기업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방문하고 수시로 전화를 하고 생산 현장에도 가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분산 투자만 해놓고 기업을 알기를 게을리하면 해당 기업의 미래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하기 십상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여기저기에 다양한 작물을 심어 놓으면 바쁘기만 할 뿐 제대로 키우는 작물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계란은 확실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아는 바구니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면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기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로 큰 덤 보신 분들은 항상 강조하는 게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집중 투자라고 합니다. 워렌보펫도 지금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10개 종목 정도에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주식의 사계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 농안기 차분하게 재보고 철저하게 분석하기 주식 투자의 농안기는 무엇이며 이 시기에는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1. 주식 투자의 개념과 목적을 정리하기 오늘부터 나는 주식 투자를 해야겠어 라고 결심했다고 곧바로 훌륭한 투자자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 투자란 무엇이고 내가 왜 투자를 시작하는지 그 개념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투자는 우리가 먹는 식료품이나 가전제품 등 소비자를 구입하는 것과는 달리 좀 더 오래 묵히고 참으면서 미래를 보고 돈을 묻어두는 일입니다. 투자란 지금이 아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나아가 해당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로 돈을 불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익을 볼 때가 있는 만큼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시켜야 합니다. 신중하게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고 최대한 많은 준비를 거쳐 실전 주식 투자를 실행한다는 원칙을 깨우쳐줍니다. 이처럼 투자의 개념과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주식 투자의 이유가 명확하면 주변 사람들이 말에 흔들리거나 당장의 욕심 때문에 주식을 매매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증시치위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적절한 매매 시기를 저울질하게 되니 그만큼 실수할 위험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2단계 관심 분야를 찾아 나가기.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곧바로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할 경우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안절부절 주식 시재만 확인하다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질 뿐더러 적절한 매수와 매도 시기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관심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주식 투자에 대한 인내심과 관심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저울대에 놓고 달아보기. 세상의 기회는 무수히 많지만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주식 시장을 바라보고 관심사 모두를 나열하다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판단으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감만으로 또는 누군가의 조언이나 사소한 정보로 인한 뇌동매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농안기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밑거림을 그려가야 할 때입니다. 4단계 큰 그림 그려보기. 기업은 생명체와 유사합니다. 사람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듯이 기업도 환경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아지는 순간 나빠지는 순간에만 집착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바심이 나기 쉽고 결국 뇌동매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농심과 고려개발, 보령제약, kcg건설 등 10여개의 투자에 2배에서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체되어 있거나 침체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내부적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시간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2. 주식 농번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감하게 투자기. 이제는 준비된 것들로부터 직접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1단계 올바른 정보 모으기. 주식 투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올바른 정보를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증시는 결코 수학적 계산처럼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이해관계들이 개협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부적절한 로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 기업 주식을 사면 몇 달 내로 두 배 뛴다. 저 회사는 망하고 있으니 지금 발을 빼라 등등의 정보들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말만 믿다가는 내동매매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정보를 살피고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이런 습관은 어릴 때부터 길러야 성급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농한기 동안 관심 있어 보이는 기업을 선별했으면 지금부터는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홈페이지를 가든지 인터넷 뉴스 제공 사이트를 보든지 TV 또는 여러 경제신문을 통해서 정보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단계 발전 가능성 가늠하기 주식의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재무제표의 수치적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 기업의 과거 주가 그래프 즉 오르고 내림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의 가치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사실적 정보를 토대로 하되 그 기업이 처한 시장 상황과 그 기업이 지나온 전반적인 역사나 전통 등도 얼마든지 중요한 가치 가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그 기업이 가진 위치와 영향력,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해당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었는가, 미래의 시대 흐름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까, 기업 CEO의 신념은 얼마나 굳건한가, 그 기업만의 특별한 가치는 무엇인가 등등 질문해 볼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장기 투자를 중시하는 것은 주식 투자란 결국 미래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저평가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해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 기업의 주식은 가치가 큰 주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미래를 살펴보고 그것을 기준삼아 유망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3. 3단계 투자 실시하기 투자기간 결정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투자할 것인가 투자금액 결정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까 이것도 미리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은 주식관리기인데요. 민감하게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즉 주식을 사놓고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명에 맡기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농심투자법이라는 틀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씨만 뿌려놓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업과 소통하며 관리 관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주식을 사놓고 주가를 보면서 오르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은 그 기업을 찾아가서 사장도 만나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니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면 그것을 꼼꼼히 찾아봐야 되고요. 4분기 동안 발표하는 기업 보고서를 또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설명회 같은 것을 하면 거기에 직접 참석하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꼭 찾아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집중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라 입니다. 저자는 종목 수를 20개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주식에 투자하면 관심과 열정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은 초기에 소량의 주식을 산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저는 한 기업에 투자를 결심했을 때 최소 투자 기간을 3-4년 정도로 잡습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기업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사실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한 기업과 꾸준히 소통할 때 위험은 줄고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즉 주식 농사꾼으로 투자를 한다고 치면 투자의 사계절을 1년이 아닌 사실상 몇 년으로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는 주식인 만큼 안정성이 담보된 무량 기업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3단계 위험에 굴복하지 않기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 주가는 항상 변동이 심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중간에 투자를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주가 변동은 다종 다양한 변수가 만들어낸 결과인 만큼 애기치 못한 실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기업에 확신이 있다면 그런데 굴복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더 싸게 사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할 때 더 큰 부를 안겨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회복되기에 준비된 기업에게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4. 주식 추수기입니다. 정확하게 목표 세우고 날카롭게 기회 잡기 드디어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주식 수익이 있어도 그것을 매도해야 결국 수익이 자신의 손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매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1단계 적절한 매도 시기 가늠하기 적절한 매도 시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었겠지 생각하지만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 기업의 성장 고점이 어느 때인지 알기가 비교적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황이 화랑기에 접어들어 투자한 회사의 성장세가 충분히 최고점에 이르고 중장기적 이익을 최대로 올릴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행여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그 회사의 미래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다면 최적의 시점이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장기 투자는 소처럼 묵묵히 앞을 향해 걸어가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적절한 매도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손절매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가치투자나 장기투자를 하시는 분은 손절매라는 개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자는 손절매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손절매는 매수 가격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락하면 판다는 식으로 스스로 정해놓은 마지노선인데요. 기업 신뢰대가 높고 자금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반등이나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직감이 틀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한 사람이 직관과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파악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한다고 해도 만일을 대비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한다는 원칙을 미리 세워둬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매도를 한다고 하거든요. 3단계 마무리하는 순간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항상 주식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을 살까를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앞으로 어디에 재투자할 것인지 나아가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선의의 좋은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시장경제의 도움과 자신의 정성과 노력으로 벌어들인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간략해 보았는데요. 이 농심투자법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자녀분들께 경제교육하는 방법과 현명한 투자자로 교육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저에게는 좋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생략했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이번 시간 영상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